이제 50분 남았어요 지금 13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와서 7시간 기다리는 것 중에서 50분이 남은 거예요 이제 10시간만 가면서요 진짜 부었다 아 진짜 대박 이 언니 깨지도 않고 좀 잘 짜들었다 저만의 비법이 있거든요 얼굴 포기하고 하는 거야 이거는 뭐 하실까? 다들 주무시지 않을까? 11시인데 뭘 주무시나 다들 회사 가고 학교 가고 그러겠네 저 코에 있는 점이 이렇게 커졌어요 나도 코에 점이 있는데 아니 좀 옆으로 나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딱 중앙에 나지 않았냐 근데 맨날 왜 중앙에 나와? 뭘 맨날인데? 뭘 여드름 나서 중앙에 나와 아니 다른 데도 나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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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